먼저는 축하해요.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? 축하합니다.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? 오늘은 어제보다 더 움직임이 편해서 좋았습니다. 오늘 경기는 만족하셨나요? 오늘 경기는 만족하셨나요?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경기를 치렀습니다. 가장 어려웠던 경기는 있으셨나요? 첫 시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.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? 다음은 리오올림픽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은 리오올에 오세요. 감사합니다.